아니, 수아 얼굴이 왜 이래? 지 엄마 살인자라고 친구가 놀려서 싸웠대. 아니, 애들이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싸워, 싸우기를. 이렇게 네 얘기 다친 사진을 네 엄마한테 보내야 네 엄마가 너 걱정돼서 빨리 와. 정말요? 그럼. 이런 사진을 뭐하러 찍어? 당신은 와이프한테 보여줘. 보여주면?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 자기 딸이 살인자의 딸이라고 친구들한테 맞고 따돌림 당한다는 걸 분명히 알려줘. 그러면 신주경, 더는 못 버티고 이혼 서류 찍을 거야. 역시 제 클린, 넌? 자, 봐봐. 수아 얼굴이 왜 이래? 유치원에서 살인자 딸이라고 수아를 때리고 왕따시켜. 친구들이. 아, 수아. 네가 수아 엄마라면은 살인자 딸로 살게 하지 마. 어머니가 위증했다고 하시고 여론이 움직이면 그냥 과실치사로 끝나. 네가 살인자가 돼서 감옥 가는 거? 수아 때문에 나도 원치 않아. 자, 이거는 주식 양도서. 그리고 이거는 아버지 보험금 수령 변경 신청서. 아휴, 줘봐. 자, 이거는 주식 양도서. 이거는 보험금 변경 신청서. 아이고, 됐다. 아휴, 아이고, 이제야 끝났네. 그래도 네가 수아 엄마로서 양심은 지켰어. 아, 참. 그 살인죄는 이렇게 무마해준다고 치고 횡령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횡령이라니? 아이, 그 있잖아. 아버지 덕분에 증거 불충분으로 나온 그 횡령. 뭐라고? 횡령 형량은 몇 개월밖에 안 나올 거야. 그 몇 개월 동안 감옥에서 네 죄에 충분히 속죄하고 나와. 장기야! 나 감옥 안 가게 해, 지금 따려! 네가 약속이 틀리잖아! 넌 인간이 아니야! 장기야! 아, 장기야! 유다 씨! 장기야! 장기야! 신주경. 완전히 끝냈어. 수아야! 어? 엄마 친구 아저씨다. 아저씨도 엄마 보고 싶어서 만나러 왔어요? 응. 근데 수아야. 너 여기 혼자 오면 안 돼. 집에서 걱정하죠. 오빠는 할머니랑 자클린 아줌마한테 말하면 엄마 만나러 못 가게 할걸요? 엄마 많이 보고 싶구나, 우리 수아. 네. 엄마나! 잠깐만, 수아. 아저씨가 엄마 만날 수 있는지 가서 물어보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네. 루마! 오약아! 오약아! 수아가 왔어요. 수아가? 저기... 수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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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에요. 수아번만 온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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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엄마야 보고 싶었어. 엄마야 보고 싶었어. 우리 수아야. 수아야. 엄마랑 다시 만날 때까지 울지 말고 씩씩 하게 잘 지내야 돼. 엄마도 울지 말고 씩씩 하게 지내! 그렇게... 그렇게. 시간 됐어요. 수아야, 엄마. 이제 커야 돼. 수아야, 엄마 가하지 마. 수아야, 엄마 금방 다시 만나러 오실 거야. 수아야, 엄마. 엄마, 금방 다시 수아 만나러 갈게. 알겠지? 오영아, 우리 수아 잘 지났는지 가끔씩만 들여다봐주라. 네, 약속할게요. 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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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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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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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밖에 나와있어? 오늘은 엄마와 함께하는 요리실습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냥 집에 갈래요. 왜? 아줌마는 엄마가 아니잖아요. 말했지? 이제 내가 네 엄마라고. 들어가자. 수아. 장수아. 너 이제 내가 네 엄마니까 내 말 잘 들어야 한다고 했지?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니잖아. 장수아. 계속 그렇게 고집 피울 수 있는지. 집에 가서 얘기 좀 할까? 너 오늘 참교육 한 번 더 해야 돼. 수아. 어머니. 얘 무슨 일이야? 얘한테 무슨 짓이야 이게? 이리 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어머님 빠지세요. 이리 와. 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안 열어. 네 엄마는 살인자고. 이제 넌 네 엄마를 못 봐. 내가 이제 네 엄마야. 아니에요. 네 엄마는 살인자고. 이제 내가 네 엄마야. 아니에요. 네 엄마는 살인자고. 이제 내가 네 엄마야. 아니에요. 그래요. 네 엄마가 준 거 다 치워버릴 거야. 네 방, 네 머릿속에 있는 신규가 온척 다 치워버릴 거야. 안 돼요. 민혜. 소아야. 소아야. 소아야 정신 차려. 소아야. 소아야 정신 차려. 소아야 정신 차려. 너 소아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어머니 저 지금 때리셨어요? 못된 거. 네가 소아한테 못쓰지단 거. 기훈이가 알면은. 네가 아무리 돈 갖고 있어냐도. 기훈이도 나한테 정 떨어질 거다. 정이 떨어져요? 천억을 주고 한 이혼이에요. 제가 투자금 회수하면 기훈 씨도 회사도 휘청거린다는 것을 아셔야죠. 애는 또 낳아도 되지만 돈은 가질 수 있을 때 가져야 돼요. 뭐야? 내가 너 같은 거하고 말해서 그게 내가 잘못이지. 김재수야. 범여. 소아야. 빨리 범여. 아이고 소아야. 아줌마는 또 왜요? 너. 네 친자식이면 소아한테 이러겠냐? 뭐라고요? 내가 소아 친엄마가 아니라서 학대라도 했단 거예요? 나. 소아한테 매 한 번 들지 않았어요?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소리 지르는 것도 안 돼요? 새 엄마는 뭐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소리도 못 질러요? 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니다. 어? 애가 공포심을 느끼면 그게 바로 아동학대야. 야 수아가 지 친엄마 그리워하는 게 그렇게 잘못이니? 너한테 엄마 소리야 못 하는 게 그게 잘못이야? 엄마라고 부르는 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어? 애한테 사랑이 들어가야 엄마 소리가 나오고 그게 진짜 엄마가 되는 거야. 너 엄마 자격 없어. 엄마 자격? 내가 엄마 자격이 왜 없어? 분위기가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오늘 제 클린 얘 때문에 수아 숨 넘어갈 뻔했다. 어머니! 너무 크게 부플려 말하지 마세요. 뭐? 내가 오늘 수아 혼 좀 냈고 수아가 그걸 못 견디고 쓰러져서 병원 갔다 왔어. 아니 애를 어떻게 혼냈길래 쓰러지기까지 해? 애를 잡았으니까 쓰러지지 괜히 쓰러졌겠니? 정신과 치료받아야 한다고 하더라. 뭐... 뭐라고요? 수아야! 수아야. 아빠 다녀오셨어요? 어. 멀쩡하잖아요. 아빠, 엄마가 보고 싶은데 엄마 얼굴이 생각 안 나요. 뭐? 수아야. 내가 엄마라고 했잖아? 정말요? 수아야. 너, 너 왜 그래? 정신 차려와. 죄송해요. 수아 안정 취해야 하니까 그만해, 어? 정신과 검사 받았는데 소아 우울증에 일시적 혈성 기억장애 뭐 어쩌고 뭐 그런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 하... 이... 장기윤의 딸이 쪽팔리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 아니, 장수아 저건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저 모양이야.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최고의 클라스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었는데 왜 자꾸 저 모양이야? 신주경 그 여자가 수아를 너무 멘탈 약하게 키워서 그래. 내가 당신이 만족할 만한 수아 최고의 클라스를 만들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됐다. 너는 앞으로 수아 교육에서 빠져라. 어머니나 빠지세요. 어머니도 수아 강하게 키우는데 방해되세요. 뭐? 자기, 피곤할 텐데 일어나자. 저 불녀식. 우리 기윤이를 홀렸네, 홀렸어. 자기야. 수아는 너무 걱정 말고 나한테 맡겨. 자기는 그냥 사업만 생각하고 전념해. 다행히 수아가 지 엄마 얼굴을 기억 못해서 나를 엄마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야. 근데 신주경 출소하면 수아 자기가 데려가서 키운다고 하면 어떡해? 참. 감옥 갔다 온 범죄자한테 양육권이 갈 것 같아? 면접 교수권 안 줄 거고 접근 금지 명령 받게 할 거야. 그래. 그 여자 수아한테도 우리한테도 얼씬 못하게 해. 수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아? 수아한테 무슨 일 있어? 있지. 수아가 어떤데? 수아 정신과 다녀. 뭐? 너 때문에 살인자 딸이라고 유치원에서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한테 맞고. 수아. 아마도 수아는 평생 살인자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겠지. 살인은 무죄 판결 났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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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아. 세상이 그걸 믿어주니? 넌 평생 수아한테 걸림돌이야. 엄마라는 사람이 참 이기적이야. 딸이 자기 때문에 평생 고통받게 생겼는데 저렇게 자기 반성이 없으니. 너 감옥에서 나와도 수아 못 봐. 수아가 널 다시 보면 정신병이 더 악화될 텐데. 접근 금지 명령 내릴 거야. 뭐? 수아를 못 보게 하겠다고? 잘 봐. 지금 수아 꼴이 어떤지. 아빠. 엄마가 보고 싶은데 엄마 얼굴이 생각 안 나요. 수아야. 내가 엄마라고 했잖아? 정말요? 수아야. 수아. 내가 수아 엄마라면 수아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주겠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수아한테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제발 수아랑 우리야 눈 앞에서 사라져줘. 수아 위해서부터 부탁할게. 우리 수아 어떡해. 수아야. 수아야.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드니? 엄마 때문에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마음에 병이 생겼어? 내가 너한테 나쁜 엄마가 됐나 봐. 수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요? 누나 기다리는 수아, 예경 나 그리고 나. 우린 어떻게 하라고 그런 짓을 해. 수아가 나 때문에 병이 들었대. 수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누나 그렇게 죽음 수아는요? 이제 그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대학도 들어가고 더 크면 결혼도 해야 되는데 살면서 엄마가 계속 필요한데 엄마가 그립고 엄마를 원할 때 누나가 없으면 수아 행복할까요? 내가 수아한테 뭘 해 줄 수 있을까? 수아는 날 필요로 하지 않을 거야. 아니! 엄마가 필요 없는 자식은 없어. 아무리 못난 엄마여도 자식한테 엄마는 태어나서 처음 만난 세상이 구주니까. 수아를 위해서 죽으려고 했다면 이제 수아를 위해서 이 악물고 살아요. 그게 누나가 수아한테 좋은 엄마가 되는 길이에요. 기회가 올까? 수아한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기회? 죽으면 수아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을 위해 살아주는 엄마. 그게 진짜 엄마야. 약속해요. 다신 나쁜 생각 안 한다고 약속 지켜요. 누나는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니까. 신이 계시다면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버리려고 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살아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반드시 살아서 내 딸을 지키겠습니다. 다시는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고 지옥에서라도 내 딸 수아를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수아야. 빨리 수아. 안 돼요. 적금 금지 명령 오기면. 끌ี retrfield 시간, 여러분, 저 멈추는게 맞는 것 같아. 쏘옥 쏘옥 수아가 널 못 알아보네 어쩌냐 기분이 어때 니들 수아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수아한테 어떻게 했길래 엄마인 나를 못 알아봐 수아도 나처럼 믿고 싶을 만큼 네가 끔찍했겠지 감옥까지 간 너 같은 범죄자 엄마를 머릿속에서 얼마나 지우고 싶었으면 저 지경이겠어 수아는 이제 널 사약해 지우고 날 엄마로 생각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 눈앞에서 알짱대지마 수아야 엄마 금방 갈게 수아가 엄마를 기억 못하면 기억할 수 있게 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생이별을 하게 낳았다고 다 엄마니? 엄마 자격이 있어야 엄마지 너는 엄마 자격 없어 엄마 너는 왜 이렇게 떨어지란 말이야 조아 그만하세요 종아 이리 말 안 해 이러지마 왜 이런 일 언니 저 물건이 우리 기훈이 인생을 망치려고 자꾸 들려놓자라 아모님 망수하는데 경찰 부릅니다 내가 오늘 끝장야될 거야. 너희들, 어? 내가 오늘 끝장야될 거야. 계속, 계속, 계속 올 거야. 매일 올까 이 물건 회사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올 거야. 어머니. 어머니가 여기 매일 오셔도 저 여기 그만 안 둬요. 그리고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권리 없으세요. 야, 너 감옥 갔다 오더니 아주 독해졌구나. 여러 소리 하지 말고 이 회사 그만둬. 좋은 말로 할 때 가세요. 저 이제 어머니한테도 장기현한테도 안 당해요, 저.